이를 미탁하고 끊어준다갔다 한두날로 가다 항상 너무 아파 참치기 차고운 너의 끝 앞머리 너를 눈대면 말하고 물어보는다 그가 놓치기로 해 이제와 더 중요하게 이녀를 잃는 답이 달라지는 건 없을 텐데 그가 놓치기로 해 한 동안 더 틀렸지 엉망고 널 없는 생각들이 그런 흔적이 잘 생각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장소의 장소에 대해 구입하셨습니다 10년 만에 약속을 지지게 돼서 일단은 너무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, 우리가 정말 10년이 넘어간 계획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해 보겠습니다 또의 눈치? 또의 눈치? 또의 눈치? 또의 눈치? 괜찮나요? 괜찮나요? 괜찮아요가 중국어로 뭐였죠? 매일과일씨 매일과일씨? 매일과일씨? 땡큐! 매일과일씨 부연히 부견된 눈에 남는 이 사진을 목격리게 그린 꿈 목격리게 느낄지 온천여 나의 위에서 널 너무 내 사랑하다가 내가 가려와 잘 지내보고 싶은 빛 내 말처럼 내 기분이 좋은 것 엄마 위여 아냐고 물어보라 그만 두기로 해 이제와 더 중요하게 이래는 답이 달라지는 건 없을 텐데 가까스로 한동안 더 틀렸지 엉망은 넌 넌 없는 심각률 그러한 손실을 차지낸단 말아 넌 너 지금 어떤 이게 보고 싶겠지 넌